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영자신문읽기에서 로봇에 대해 한번 기자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로봇 경진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 전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로봇 전시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죠? 기사 이제 제목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로봇은 진짜 그야말로 로봇인데요 참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조금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영어로 발음을 할 때는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로봇이라고 하는데 BOT 부분을 O를 R로 발음을 해서 로봇 이렇게 되겠죠 강세는 이름절에 들어갑니다 Reality, 현실이라는 뜻이죠 로봇은 우리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법한 일들이 정말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로봇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 전시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Robots are our reality The following films have one thing in common Chappie, Big Hero, Real Steel, AI, WALL-E, Transformers, and iRobot They are all films about robots In these movies, robots are depicted as human-like creatures That are as capable of feeling as we are Not as obsolete characters An exhibition titled Robot Essay Which runs through July 19th i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Soul Delves into a similar topic About robo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humans 네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 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로봇 에세이라는 제목의 전시로 7월 19일까지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꿈이나 상상이 아닌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리얼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전시였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Today's Keywords를 살펴본 이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기사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긴 표현이 하나 있었죠 Today's Keywords의 첫 번째 표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Have something in common 자 그래서 우리 common 알고 계시잖아요 흔한이라는 뜻이죠 공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표현입니다 Something in common 이게 바로 공통되는 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have something in common은요 정말 commonly used expression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문장 구조를 익혀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delve into가 나왔는데요 delve를 보면 dive가 생각나요 그쵸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아요 delve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캐내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정보를 캐낸다든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탐구하는 과정 delve into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Today's Keywords에 나왔던 표현들 두 가지 짚어보았는데요 이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 이제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films have one thing in common 네 첫 번째 우리 키 익스프레션에 나왔던 표현이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영화들은 following이라고 하면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ollow에서 나온 거죠 follow라고 하면 따라가다 쫓아가다 라는 의미잖아요 following 자 이렇게 내가 문장이 끝난 다음에 쫓아 나오는 이 영화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have one thing in common 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Today's Key Expression에서는 one thing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기본 표현으로 알고 계시고 have one thing in common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 보시는 거죠 누구누구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have nothing in common 한번 볼까요 공통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공통점이 없다는 뜻으로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화를 얘기하는지 영화를 한번 보세요 chappy, big hero, real steel, AI, wali, transformers, and irobot 정말 많은 영화들인데 자 이 영화를 공통으로 아우르는 공통점은 볼까요 네 우리가 제목에서도 힌트를 얻었지만 로봇에 관련된 영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AI가 나왔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AI라는 또 로봇을 다룬 영화가 있었고요 wali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었죠 또 irobot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로봇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they are all films about robots 네 이 영화들 모두가 로봇에 대한 영화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ilms는 한번쯤 뭐 movies로 바꿔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문장이 벌써 바꿨네요 in these movies 이 영화들 속에서의 로봇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세요 robots are depicted 키워드에서 보신 거 기억나세요? depict 는 묘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묘사가 되다 이기 때문에 지금 수동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죠 로봇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as ~~ 어떠어떠하게 묘사되다 어떠어떠하게 그려지다 이기 때문에 as를 쓴 겁니다 어떻게요? human like creatures 인간과 같은 피조물들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uman like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인간 같은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서 지금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렇죠? creature 라고 하면 생물 피조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살아있지는 않지만 인간과 정말 비슷한 피조물로서 그런 등장인물들로서 그려집니다 that are as capable of feeling as we are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that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죠 이 피조물들 즉 이 로봇들은 capable of 하면 뭐죠? be capable of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할 수 있는 능력인지 봤더니 뒤에는 ing 나오고요 느낄 수 있는 능력 감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구문이 as as 에요 자 그래서 as ~~ as 는 뒤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앞에 나오는 것 이러는 의미에요 원급 비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급 비교는 비교급을 사용하지는 않죠 하지만 동등하다 라는 것을 비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만큼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b보다 잘하지는 않지만 못하지도 않다 라는 의미로 우리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요 as capable of feeling as we are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를 하는 건데 we는 humans 잖아요 인간만큼이나 느끼는 것 감정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다 그런 등장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어 있는 내용 보세요 not as an obsolete characters 라고 얘기를 했어요 not as 는 ~~로서는 아닙니다 라는 부정이죠 obsolete 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용을 하다가 구식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낡아 빠져 버려야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쓰게 된 혹은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된 그런 캐릭터로가 아니고요 인간처럼 느끼고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an exhibition titled robot essay 그래서 이제 로봇 에세이라는 전시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exhibition 해 가지고 자 이 부분은요 exhibition ks 발음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exhibition이 아니고요 exhibition titled ~~라는 제목이 붙여진 전시죠 robot essay라는 제목이고요 which runs through July 19th 이렇게 나왔네요 run은 뭔가요 달리는 건데요 무엇을 통과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언제까지 뒤에 나오는 날짜까지 전시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운영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전시가 무엇을 탐구하는지 키워드에서 살펴봤던 표현 delves into가 나와요 뭔가를 탐구하고 조사하려면 그쵸 우리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into를 많이 씁니다 delve into 또 look into도 있죠 look at은 그냥 쳐다보는 건데요 look into는 그렇죠 조사하다 뭔가를 깊은 부분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a similar topic 즉 이 영화 얘기를 했던 거랑 어떻게 이어주나 보았더니 로봇 에세이라는 이 전시회도 delves into a similar topic 유사한 topic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캐내고 있습니다 뭔가요 about robo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humans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topic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줄이 보이거나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더욱더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로봇과 their relationship은 robots relationship이죠 로봇이 누구와 가지고 있는 관계 인간과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로봇 에세이라는 전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영화들은 로봇을 주제로 하고 있다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건 사고에 관련된 기사인 경우에는요 어떤 사고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맨 첫 부분에 기사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은 가벼운 주제 혹은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첫 부분만 읽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그런 류의 기사가 아닌 경우에는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영화에 대해서 질문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환기시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였고요 이제 로봇 관련 이 기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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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äg재 대관학교의 무대를 통해 화면에 관한 한식을UM cardinato 해당 동영상과 가장 인생이 물탐주의가 그週에 국가국수들은 베이징 국가국수 수학적인 국가국수들의 다른 인데스트리 인사이더를 한 지역의 cuisine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의 국립인스트리트의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의 존 바클리, 한국의 지난 지난해 한국의 시리즈의 한식을 촬영하는 것에 한식이 미국의 관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펀팩스는 한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 한번 살펴볼까요? Award-winning US Video Series Spotlight 한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ward-winning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Video Series 동영상 시리즈가 있는데요. Spotlight이라고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하이라이트한다는 뜻이죠. 강조합니다. 한식을 강조하는 미국의 그런 요리 관련 동영상 시리즈가 있는데요. 수상 경력도 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Every year for the past decade 매년 동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year for the past decade 라고 했을 때 decade는 10년입니다. 지나간 10년이죠. 과거 10년 동안 그런데 한 해도 빼지 않고 every year 매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라는 학교는 미국 요리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을 두 가지를 그었잖아요. 그 안에 나온 내용은 이 미국 요리 학교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부연 설명하는 내용 이제 들어볼까요. One of the US's most prominent professional cooking schools 했습니다. 자 보니까 미국에서 most prominent 라고 했어요. 가장 부각되는 이라는 뜻이죠. Professional cooking schools 우리가 그래서 요리 학교 하면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cooking school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요리 학교인데 professional이에요. 전문 요리 학교가 되겠고요.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라는 의미로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요리 학교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걸까요.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어갑니다. releases a video series 이 동영상 시리즈를 계속해서 공개했다 내놓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넷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수식해 줍니다.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that teaches chefs food experts and other industry insiders about a region's cuisine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chefs 요리사들에게 요리사 중에서도 뭐 주방장 혹은 우리말로도 셰프라고 많이 하죠. 요즘에는 food experts 식품 전문가들 and other industry insiders 라고 했는데요. 인사이더는 내부 관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품 관련해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지역을 선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한 지역을 cuisine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cuisine은 요리나 요리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알려준다라는 지금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s Director of Digital Media Programs 가 있어요. John Barclay 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리학교에 Director of 뭐 뭐 뭐 해서 뭐 뭐를 담당하는 임원이죠. 회사로 친다면 이사라는 뜻입니다. Digital Media Programs 를 담당하고 있는 John Barclay 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Who was filming the upcoming series in Korea last month 아 그러니까 한국에 왔었군요.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Filming the upcoming series 곧 다가오는 시리즈를 작년에 한국에 와서 찍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영상 시리즈의 다음 편은 한국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가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 Is being highlighted 한식이 강조되고 있다. 제목에서처럼 Spotlight하고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Out of Growing interest in the US 미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동사로 썼습니다. 강조하다 라는 뜻이고요. Out of 는 뭐 뭐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어요. Growing interest 미국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준비된 두 가지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게시판 찾아오셔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사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효과 ね. 돈 인驚이 돈 잊